네, 폴리트코어 연구소의 김용윤 소장, 정치계의 아이돌, 유튜브계의 아이돌, 멋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준석 스나이퍼이신데, 이준석이 무슨 대구 치맥파티에 그때 갔죠? 아,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뭐. 네, 네, 네. 아, 싫다. 아, 나 진짜 이 둘이 왜 이래. 난 얘도 얘지만 이 나이살룸 드신 분이 얘하고 이거 또. 근데 저는 좋게 표현했어요. 관대함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온다는데 막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님이 이준석을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이준석이 가겠다 하니까 오지 말라 하는 것도 되게 폼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어, 울어, 울어, 와라, 와라,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준석은 정말 치맥파티를 간 게 아니잖아요. 뭔가 언론도 한번 타보고. 그렇죠. 지금 세력에 대한 포석도 좀 포석도 하려고 가는 건데 이제 그런 꼼수들이 보이는데 아니나다를까 가서 아, 역시 젊은이들은 2년보다 치맥이네. 이러면서 현 정부를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마다 다 싫어요. 솔직히 너무. 어디 가서나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어디 가서나. 그러니까요. 본인의 게임의 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정말 그렇지. 과대망상이에요, 과대망상. 양목 오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음 사진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번 궁금해서 이게 밑에가. 이게 누구 사진이에요? 시민재, 시진핑 딸이에요. 딸, 시진핑 딸. 시진핑 딸이 2014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학위를 취득합니다. 아, 하버드. 하버드 심리학 학위를 취득하는데 이준석의 밑에는 이준석. 이건 이준석. 네, 이준석 졸업장에 그 아트, 배철로 오브 아트만 돼 있지? 디그리 오브 배철로 오브 아트, 아트만 돼 있습니다. 네, 전공에 대한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시진핑 딸의 졸업장, 졸업식, 아, 졸업장을 보면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 그러니까 시진핑. 여기는 배철로 오브 아트 디그리 인 사이콜로지, 침략이라는 게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하버드입니다. 네, 시진핑 딸은 졸업장이 중국에서는 시민재에 대한 보호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에 대한 기사를 제가 따온 거고 아, 기사를 따온 거다. 졸업장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014...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네. 2014년에 학위 취득하고 지금 하버드에 있어요. 석사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버드에 50명의 경호인들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졸업하고 지금은... 아니, 이준석은 몇 년에 졸업했죠? 2007년에 졸업... 2007년에. 네, 네. 2007년에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시민재도 심리학 졸업했다라고 졸업장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학위 취득했다고... 이준석 졸업장은 배철로 오브 아트만 나와 있습니다. 학위가... 그러니까 배철로 오브 아트 디그리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시진핑 딸은 인 사이콜로지가 나온단 말이지. 이 전공, 심리학이라는 전공. 그럼 여기에 인 뭐 컴퓨터 사이너스, 컴퓨터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안 나왔다. 그리고 지금... 왜 안 나왔을까요? 이게 참... 뭘 전공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뭘 전공했을까 궁금하다 이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논문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하철이냐. 그렇게 좋아하는 지하철에 대한 논문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에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쫙 있더라고요. 제가 화면에는 안 띄웠는데 지금 조사 중입니다. 거기에... 개봉박도 이제... 개봉박도. 나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공개할 겁니다. 지금 많은 자료 지금 섭외하고 있고 이제 또 하버드 측이랑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하버드가 생각보다 회신을 받는데 시간이 걸려요. 지난번에도 한 달 가까이 있다가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6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의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주차 있다가 회신이 오면 개봉박도. 커밍스. 개봉박도. 뭔가 이제 또 터집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살짝 던지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네. 제가 그 다음에는 지금 공자. 이준석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제가 공자 반전. 공자 반전 메뉴판. 네. 공자학원. 이준석이 다니던 그 하버드 시절에 하버드 1호로 공자학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공자학을 공부했고 중국 문학을 공부했더라고요. 4학년 때. 그래서 공자학원 출신인가라는 의혹을 제기해 보면서 1번 준짜장. 하버드 수타짜장면. 2번 마삼탕. 3번 내린 해삼탕. 3번 내린 해삼탕. 3번 내린 해삼탕. 3번 유성채. 유성 미꾸라지 첨가한 팔버채. 유성 온천. 대전 유성. 룸사랑. 또 김성진이랑 성상납의 의혹을 받고 있는 그날 몸보신을 위해서 추어탕 먹으러 가자라는 멘트가 있었나. 그거 제가 한 번 미꾸라지. 4번 탄핵기. 이건 이제 나조기, 깐풍기 이런 얘기인데 탄핵기. 닭 날개만으로 깐풍기 만들었다. 배신한 날개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신한 날개들만. 메뉴판을 재미로 올렸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져와갖고. 이준석 메뉴판입니다. 공자반전 메뉴판. 다음 보시겠습니다. 궁금증을 하나씩 그냥 사진으로 하는데. 싱하이밍. 싱하이밍 대사하고. 준석이가 만나는 장면인데요. 통역이 없어요. 통역이 없이 만났다고 그러죠. 중국말을 좀 한다는 거 같죠. 왜냐하면 하버드 때 중국 관련해서 6과목인 게. 8과목. 8과목. 중국 관련해서. 그리고 리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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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짜이밍. 준짜이밍. 아니 중국 전문가예요. 컴퓨터학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싱하이밍 만났던 이재명과 몸짓이 달라. 몸짓이 다르네. 그 말은 저는 공산당도 서열이 있지 않을까. 공산당 서열에서는 이재명보다는 이준석이 높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당대표 시절에 싱하이밍을 만났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때 만났던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느낌이 싸네요. 어리지만 서열은 높다. 이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서. 네네네. 여기까지 제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왜 자꾸 저 뭔 댓글을 받았냐면 왜 자꾸 공자를 이야기해요? 라는 댓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준석이 하버드대 다닐 때 공자학원이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 스파이를 배출하고 있다고 중국 정보원이 있다고 지금 타겟을 잡고 전 세계에서 없애고 있는 상황에 공자학원을 하버드 다니는 그때 공자학원이 하버드 1호로 생겼고. 4학년 때 공자학원에 대한 공자학원에 대한 공자학원에 대한 공부는 다루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공자학원에서 배웠나 이런 얘기예요.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공자와 약간 연결을 한번 시켜봤고.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이 투자한 스파이들이 각국에 많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명씩 스파이가 발견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스파이를 걸러낼 때 중국 피가 한 방울이라도 튀면 다 스파이를 발견됩니다. 당연하죠. 엄청합니다. 거기는. 너무 지금 상황에 너무 이게 산업 스파이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정보를 가져가니까.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준석의 아버님 이수월. 이수월에 관련된 화장품 사업에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화장품 사업도 왜냐하면 화장품도 그 정보들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런 농화구가 있거든요. 이준석 아버지가 화장품 사업을 해요? 중국하고 무슨. 네.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산업 쪽으로 이런 정보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 리스트에 있다라는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넘기기에는 그렇다. 조금 더 뭐 취해지겠지만 대부분 중국 피가 한 방울이라도 튄다면 미국에서는 스파이로 본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그런 스파이가 하루에 두 명씩 잡힌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공제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공자에 대해서 공자학 공자에 대해서 이준석에게 묻고 싶다. 3T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중국에서 중국에 물을 조금이라도 먹고 중국에 돈을 먹은 스파이들은 3T를 본인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썼잖아요. 나중에 다 숙청당한대요. 일단 3T에 대한 언급을 하는 순간. 3T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와 티벳의 그다음에. 천안문의 그 티안문에서 T자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티벳. T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만. 타이완 해서 T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티벳과 대만의 독립이 지금 중국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 그다음에 천안문 사태 또한 언급을 하면 안 되는 3T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처음으로 거르는 것 중에 하나가 3T에 대해서 본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러면 그 부분을 정보를 본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중국에서 숙청당하니까 이 부분은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게 거르는 것 중에 하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에게도 3T를 물었는데 댓글을 보면 왜 이준석이 공자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질문에 대한 지금 명쾌한 답을 드린 겁니다. 그러네요. 개봉박도입니다. 하버드 측에서 이제 소통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옵니다. 그 하버드 하여튼 시진핑 딸 졸업장과 분명한 차이는 지금 봤고요. 그 이후에 센 것도 나옵니다. 저기 통역 없이 시진핑하고 뭔 얘기를 했을까. 이야 궁금해지네요. 아 지금 9월 23일 토크쇼 오시죠? 네 그럼요. 이본규 쇼에. 네네네. 미모는 거기서 확인해 주시고. 상품이요 엄청나게 우리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티켓은 4만 원이지만 엄청난 거 고가의 정품 막 준비됐으니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뭐 막 타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저 인터파크에 예매하기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전화하시면 대신 예매해 주시니까 송금하시면 대신 예매해 주시니까 그 밑에 전화번호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 계좌번호 여기로 송금하시면 그리고 문자로 송금했던 문자 하시면 현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콘서트장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매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3일 날 봬요. 재미있을 겁니다. 경품 쏟아집니다.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